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어요. 마아카티아나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바라나 마을의 한 숲에 머물고 계셨는데 어느 날 막대기에 물통을 달고 다니는 바라문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왕들이 싸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바라문과 바라문들도 싸우고 재산들이 많은 그런 장자들도 싸우는데 이들은 대체 무슨 연유로 싸우는 겁니까? 그러자 마아카티아나가 왕이 싸우고 바라문이 싸우고 장자들이 싸우는 것은 바로 탐욕의 응매이고 집착이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다시 바라문이 그러면 세상에는 집을 낳은 수행자도 있고 신을 섬기는 신앙인들도 있는데 그들도 싸웁니다. 그러한 종교인들이 싸우는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또 물었어요. 그러자 다시 마아카티아나가 마아카티아나가 수행자들이 싸우는 것은 바로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하고 대답을 하자 바라문이 다시 물었죠. 그러면 탐욕이나 견욕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러자 마아카티아나가 우리의 스승이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께서는 이것이 부처님의 10대 이명이지요. 10가지 다른 이름이에요. 탐욕과 견욕의 매임에서 벗어나신 분이시고 그곳에서 또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러자 바라문이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지금 기원정사에 계십니다. 라고 하자 그 바라문은 그 기원정사 쪽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돌아갔어요. 이것이 이제 자바음 20권 제546경에 나온 집조관장경의 얘기인데 사실 이 경위에서 물통을 메고 다니는 바라문의 어떤 질문의 의도는 왕이나 장자는 권세나 재물을 남보다 많이 가진 자들인데도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종교인이나 신한인들 역시 어떤 권력이나 재물로부터 떠나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도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마카티아나의 대답이 왕이나 장자가 싸우는 것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는 어떤 욕심의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했고 종교인이나 수행자나 어떤 신앙인들은 이념 갈등 때문에 쟁론을 끊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탐욕과 견욕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라는 어떤 아집 때문에 일어나고 견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삿된 소견의 억매에서 비진리를 진리로 믿는 그런 법집에서 연유가 되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대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아집이나 법집의 모든 것을 벗어나서 다툼이 없는 세상이 열리고 또한 자신이나 가정 사회에서까지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나 가정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아집이나 법집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애증, 애욕, 소유욕 탐욕에 해당이 되죠. 또한 어때요? 내 말이 옳다, 내 뜻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견욕, 쉽게 얘기하면 법집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쟁론이 그치질 않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 이런 아집과 법집을 버리는 이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92회차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원산 자비정사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불자의 생활 방법 가운데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 보살, 불자님들의 가장 큰 네 가지 서원인 그 사홍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 불자로서 최고 목적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해 놓은 것이 바로 37각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우리 보살의 부처님의 넓고 큰 서원인 사홍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각기 나름대로의 별원이 있었어요. 아미타 부처님 48원, 약사려 부처님 12대원, 관세음보살 10대원, 보현보살 10대 행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개인적인 염원이나 서원이나 바램들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별원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또한 우리 불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한 네 가지 큰 서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생문변 서원도요, 번뇌무진 서원단, 번문무량 서원학, 불똥우상 서원상이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뜻이 담겨 있죠. 사실 우리 불자들의 근본 목적을 살펴보면 자각이에요. 자각이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깨달음이죠. 그럼 자신의 깨달음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니되요. 일례를 들어서 의사가 의술을 배운단 말이죠. 그럼 자기 몸 고치려고 배우는 것은 아니어요. 법관이 법에 대해서 배워서 사시에 패스를 해서 법관이 되었어요. 그럼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극보하기 위해서 법을 배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또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의 자격을 딴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의 어떤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는 것은 아니죠. 스님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 스님 혼자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나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자신의 깨달음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각이다는 것은 불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신의 깨달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자신의 인격 완성이죠.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해도 요즘은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자식 노릇을 하려고 해도 효도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금전적인 여건 또한 적당한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두루두루 갖추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 인격 형성 또는 자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각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탈을 해야 되죠. 각타 그 깨달음을 남한테 전해야 돼요. 돈을 벌었으면 자기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고 좀 여유를 두어서 일부는 어때요? 남한테 나누어주는 삶 보시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야 보람을 느끼고 살 수가 있는 것이예요.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 사는 것이예요. 우리 불교를 냉정히 보면 어때요? 불초불자에다가 가르칠 교차를 써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쉽게 달리 표현을 한다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으신 분이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게 핵심적인 불교의 역량이에요. 불상을 향해서 빌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절 많이 하고 연불 많이 하고 이런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어요. 부처님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부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법문을 하셨는가를 잘 숙지를 해서 나도 그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자신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인데 깨달음을 얻으면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법을 해야 되죠. 전법을 안 한다면 무용지물이에요. 집에 금송아리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활용을 하죠. 바로 중생 무변 성도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잘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불장님들 한번 보면 어때요. 전부들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당신 신랑 또는 당신 자식 이렇게 잘되게 해달라고 빌기만 해요. 또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깨달아서 30년, 40년 절에 다녔다 하면 자신이 깨달아서 남한테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나이를 30, 40 먹으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아요? 그럼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부모한테 받은 거 또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자식한테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절에 말로는 30년, 40년 다녔는데 30년, 40년 동안 다닌 분들도 보면 부처님께 부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환생모살림 이렇게 해 주십시오. 빌고만 다녀요. 이거 불자 아니어요? 크거나 바윗덩어리에 비는 거나 그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미신행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분들 이끌어야 돼요. 그게 중생무변 서운도예요. 중생들이다라고 하면 보세요.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가르칠 수 있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가르칠 수 있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가르칠 수 있어요. 절에 한 5년 나닌 사람이 처음 오는 사람 가르치는 것이고 한 10년 나닌 사람이 5년 나닌 사람 가르치는 것 이래야 되는데 10년 나닌이나 20년 나닌이나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그냥 그저가서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부처님이 해주십니까 자기가 해야지요 그건 불교 아니에요 깨달은 자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이게 불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몸과 마음 그리고 안과 밖으로 숨은 고통을 겪고 살아가요. 고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탈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고통해서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승경전에 보면 선인선과 악인학과라고 해요.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나중에 유식론의 차원에 가면 선도학도 없습니다.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과를 받고 악한 원인을 받으면 만들면 악한 원인을 받기 때문에 선한 원인을 만들면 극락을 가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극락과 지옥 자체가 없어요.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러나 근기 따라 이왕이면 지옥으로 가느니 극락으로 가는 게 낫고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끌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구름 낀 하늘에서는 밝은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참 해보기가 힘듭니다. 저희 산사에 있어서 그런지 한 열흘 동안에 한 6, 7일은 눈이 왔던 것 같아요. 눈을 치우잖아요. 제가 한 5, 6일 속된 표현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 쇠가 빠졌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덜어들어와서 치워주기도 하셨는데 눈을 보기는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치우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구름 낀 하늘에서는 우리가 밝은 해와 달을 볼 수 없는 것과 우리가 걱정심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입장 또 고통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오요. 이번에 저희가 저희 절에서 해맞이 기도를 12월 24일 날 다녀왔어요. 을릉도로 갔었는데 을릉도에는 해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네요. 또한 배편도 운항이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운항이 안 됐는데 어떻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저희 가는 날에 첫 배를 띄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을릉도를 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스님분들도 한 일곱 분 같이 동행을 했죠. 불자님들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했던 것을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해가 벌겋게 떠올랐어요. 물론 어찌 보면 새해도 없고 흔해도 없는 것이오요. 해는 맨날 그대로인데 우리 생각에 날짜를 분별해서 새해다 흔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어찌 보면 해가 뜨는 것도 지는 것도 없는 거지요. 이곳에서 해가 뜨면 다른 곳에서는 해가 지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해가 뜨면 우리는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뜬다 진다 새해다 흔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분별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됐든 을릉도는 온 사면이다. 바다 아니여요? 그래서 걱정 있는 분들 제가 바다에 가서 말끔히 씻고 오세요. 시원하게 아주 다 털어놓고 오세요. 했는데 설령 우리가 목욕탕을 가도 물로 몸은 닦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닦지를 못해요. 아무리 넓고 시원한 곳에 가도 근심하는 마음 번뇌하는 마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자식을 보내놓은 아버지가 진갑을 맞이해서 음식을 크다랗게 한 상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니까 잘 자셔야 되는데 한 개도 자시질 못하는 거예요. 앉아서 눈물만 흘리시고요. 왜 그러셨겠어요? 음식이 없어서 못 자셨나요? 맛이 없어서 못 자셨겠나요? 교도소에 가 있는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게 목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한테는 뭐예요? 음식을 잘 차려드리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식이 빨리 나와가지고 아버님 앞에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그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작용이 돼요. 마음에서 형성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맑고 깨끗하고 어려움과 번뇌를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없애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주어서 스스로 평안함을 얻도록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술, 담배 끊으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술 꺼내요. 담배 끊으세요. 하고 집에서 얘기해봤자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를 듣는 분들이 많아요. 몸에 나쁜 줄은 알죠. 알지만 또 그게 행으로 옮기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끊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배는 내 몸에 어떤 어떤 영향을 줘서 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때 술을 먹으면 내가 실수를 하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건 아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할 때 그걸 끊을 수 있는 것이지 옆에서 끊어라 끊어라 한다라고 하다 보면 심하면 잔소리가 되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식구 몰래 밖에 나가서 살짝살짝 숨어서 피다가 또 심하니까 어때요? 한 가지 피는 거 발견하는 대로 만 원씩 벌금이나 정해서 하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러한 삶도 재미여요. 그렇죠? 그런 재미가 없으면 우리 사실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 무변 서원도예요. 다음이 이제 번뇌무진 서원단인데 번뇌를 다 끊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번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예요? 탐욕이다, 진해다, 우치다. 이것이 얼마나 독사와 같이 독하냐. 독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삼독이라고 하는데 결국 크게 보면 8만 4천 번뇌예요. 작게 보면 108 번뇌인데 바로 열반 적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번뇌를 끊어야 돼요. 나만 끊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끊게 주변에서도 끊게 그렇게 해야 된다니. 번뇌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했냐면 우리가 사성제에서도 배웠죠.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집착에서. 끊는 물에서 또는 흙탕물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능과 기회가 따른다고 해도 속상하고 속이 끊으면 올바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도 없고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보살이다. 우리 불자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진리로 자기 자신과 중세의 번뇌를 제거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어때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야단을 엄청 맞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기가 눈치가 없이 그때 엄마하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보살님은 어때요? 사랑하는 아기이지만 남편한테 야단 맞은 그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발 이마 하고 소리를 질든단 말이에요. 아기는 죄 없이 욕을 먹는 경우가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끓고 있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바르게 못해서 그러는 것이예요. 여러분들 번뇌하고 시련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일이 안 풀린다라고 하고 또 어떤 화급한 일을 닥쳤을 때 마음을 바르게 안정을 시켜놓았을 때 또한 우리가 참선이다라고 하면 이모꼬 뭐 이모꼬 이것이 무엇이냐 뭐 해가지고서는 화두를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만법균 일기하차다 뭐 이런 화두를 놓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아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뇌가 생겼다. 남편이 화가 났다. 부부싸움을 했다. 어머니 아버님이 역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화가 난 역정을 하시는 원인이 무언가를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쎄느라 그러죠. 쎄느라 그러죠. 명상을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를 시켜야 돼요. 이것이 본뇌를 없애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과거에 어떤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어떠한 경우가 와도 참을 인자 세 개를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고 급한 일이 생기면 참을 인자를 하나씩 떼어내면서 한숨을 쉬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 실수를 안 하게 된다. 우리 불자님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다급한 일이 생기고 성급한 일이 생기면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사라고 앞장을 하고 세 번만 하시고 움직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때요? 그 세 번을 하시는 동안 마음을 식히셔라. 그러다 보면 당장 화급한 순간만 넘어가면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죠. 자꾸 비유를 해서 안이 됐지만 교도소에 계신 분들 제수자분들이요. 계획적인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옳은 건 아니죠. 그런데 순간적인 어떤 감정을 못 참아서 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사 세 번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급한 어떤 문제는 일으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번뇌를 끊는 방법을 명상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각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시겠죠? 난 요즘 속상해 하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풀린다 하면 또 술 한잔 식당에 가서 하시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떼댔는데 그냥 거사님들 애기들 밥도 안 해주고 뭐 신랑 버르장머리 고친다라고 하면서 그건 올바른 것 아니에요.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의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리는 올바른 의자 도리리자예요. 올바른 의자를 해가지 못하는 게 의리예요. 신랑하고 자식 밥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버릇 고친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술 먹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의리가 아니죠. 또 집에서는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친구가 노래방 가자라고 한다고 쫓아간다. 그건 올바른 거 아니예요. 집에서 신랑이 부른다고 집으로 간다고 하면 노래방 가자는 사람이 어때요? 의리 없이 왜 그러느냐 그런데 그건 노래방 가자는 사람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일을 하게끔 시켜줘야죠. 호사님들 가운데 간혹 그런 경우 있는데 그건 아니예요. 번뇌를 만드는 씨앗이에요. 없애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법문무량 서원하기인데 법문무량 서원하기 라는 것은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연불하고 머물쩡 비는 게 아니라 법문을 배우셔야 돼. 그리고 사찰에서도 법문을 하는 곳에 다니셔야 돼.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다지는 어떤 여건은 돼도 실천행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셔야 돼.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은 무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알지 못해서 비롯되는 것이예요. 알기만 하면 생길 일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한 부처님법을 바르게 인식해서 배워야 안 되는 재행무상. 항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나빠지고요. 오늘 사랑한다 했다면 내일은 원수가 돼요. 오늘 해준다 그랬다가 내일 안 해주잖아요. 재범무하라. 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나는 없어요. 이러한 부처님법을 바르게 인식을 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예요. 구름이 없어지면 해와 달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번뇌와 장애가 없어지면 한량없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가르침을 수행정진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도무상 서원성인데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불도를 다 이루어야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진여청량은 불성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또 부처님의 도 역시도 보면 선악과 어떤 유무의 경계가 없어요. 선도 악도 없고 유동무도 없어요. 전부 알고 보면 일체가 유심대로 내 마음에서 전부 비롯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극락도 내 마음속에 있고 지옥도 내 마음속에 있고 원수도 내 마음속에 있고 은인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훌륭한 신랑도 내 마음속에 있고 원수같은 신랑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결국은 전부 우리 인생 살고 보면 뭐예요? 마음의 장난이예요. 보잘것 하나도 없는 마음의 장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냐 불행하냐 편안하냐 불편하냐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열반이고 열반의 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가 없는 그런 깊고 깊은 미묘한 불도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반야식명에 보면 여러분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러죠. 아다 하는 것은 없다. 욕따라 하는 것은 위 안욕따라 삼 삼인 바르다 맥 평등하다 삼 바르다 보리 깨달음이에요. 이것을 풀면 무상 정등 정각이에요. 이 이상 더 높고 보편타당한 올바른 깨달음 이 없다. 그것이 바로 무상 정등 정각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 아니에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처처가 달락이에요. 처처가 때때가 천발락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아침이면 아침이라서 좋고 겨울에는 겨울에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돈이 뛰면 돈이 뛰어서 좋고 돈이 들어오면 들어와서 좋고 돈이 뛰면 어때요? 내가 전생에 짓는 빚을 갚았구나. 아니면 어때요? 내가 다음에 쓸 돈을 미리 저축을 하는구나. 돈이 들어오면 어때요? 돈이 생겨서 좋구나. 한편으로 어때요? 내가 돈을 벌었으니 다른 사람이 돈을 그만큼 없앴구나. 안타깝구나. 하다 보면 전부 진여청량한 청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처가 달락이 처처가 불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그러한 불도를 이루는 삶.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쁜 날. 그런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의 지필한 30여 권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 근기 따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